만원을.. 아유 감사해요 올꺽 감사합니다 아니 모습도 안 보고 좋아한데 뭐 입었는지도 모르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섹시 유카타를 입었습니다 트와트야 아 맞습니다 섹시 유카타입니다 안녕 오늘은 굉장히 숙제가 길기 때문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표지사기? 표지사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딱 썸네일을 보고 어 뭐야? 섹시한데? 보고 싶은데? 이러고 클릭하면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간 근데 옷을 입었어요 아니 뭐야 유카타 못참지? 이러고 클릭해서 보면은 중계를 하고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트 반갑습니다 내일 근데 실내는 더울걸? 그냥 얇게 입고 오는게 난 좋을 것 같은데 걷옷 정도만 챙기고 다운 포항이님 아 안와줘요 아 만원명 고맙습니다 안와줘요 감사합니다 뭐? 뭔 리액션 볼래? 포항이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티나 그대로 있어 아 진짜? 아니야 리액션 봐 지금 안보면 이따가 못봐 아 불빌라 방송인줄 알았다고 나? 나 수영장 안가는데 추천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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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의상만 보고 수영장 방송인줄 알았다 아하 그게 약간 어 여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수영장은 그렇네요 아쉽네요 문 닫고 봐야하는 방송의상 네 오늘은 지하철에서 볼 수 없는 방송의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트하 트하 섹시코련이에요 왜냐면은 오늘하고 내일이랑 모레는 섹시코련이 못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섹시코련이입니다 문 잠그고 올게요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후다닥 히토미를 켜시고 아무것도 안 보고 있었어 이렇게 아 어머니가 오시면은 내가 옷을 여밉게 이렇게 할게 자 선생님 한국말 잘 못해요 우선 간단한 일본어부터 아침 인사 아침 인사 오하요 고자임마스다 데스 여러분 하이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일본어 가외선생님인척 할테니까 그러니까 걱정말고 집안에서도 보세요 앞머리가 조금 이상하네 그치 좀 더 짧았으면 좋겠는데 TV로 크게 봐도 되나요? 아 당연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안되겠다 한번만 말고 올게요 오랜만에 붙였습니다 오랜만에 붙였습니다 온가족이 함께 보는 열년이 방송 아 그 아 그건 좀 그건 좀 부끄럽다 데스 왠 흠 자 다녀 다녀올게요 앞머리 말고 옵니다 확대시켜놓고 아이컨택해도 될까요? 트위치는 확대 기능이 없을걸? 다녀올게 Tyler 졌어요 고기 잘 놀아주세요 Niger温 확 jobs 자 사쿠란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쁜 복장이니까 자 돌아왔습니다 이구요 정확한 장소 말고 건물명만 공지됐다고? 정확한 장소일텐데 지금 근데 대기한다고? 야 내일 와 아름다운 수련 수련님 안녕하세요 아유 8호님 천원원 고마워요 수련할래? 아니 내가 무슨 방탄소년단이요? 아주 이렇게 일찍 오지 않아도 괜찮단다 천천히 와도 앞에서 볼 수 있어 아 블루우시언님 드디어 돌아왔다 아 5개월 구독 고마워요 그 나왔어? 드디어 그 제대한거야? 아유 블루우시언님 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주전할래? 아무튼 그거 수료식 하신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음 아 자대배치 받은거구나 아하 반갑다 반갑다 아 팬미팅 다 그거 잘 된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스티키바 내일 그 위치 공지 제대로 됐을까요? 마감은 마감은 됐나요? 그게 그 공지한 장소가 건물 안에 있는 곳인데 그걸 공지한거일텐데 그니까 그 이름을 들은거 아니야? 아 거기가 그 있어 들어가면은 있어 날 못보면 안되는데 다들 암튼 야쿨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하인드 아 그 아이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골반 좀 커보이나요? 어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저께지 몸이 아프더라고 감사합니다 착석착석 착석착석 8개월 구독 고마워요 수련할래? 내가 필라테스를 진짜 2년째 다니고 있는데 대체 어? 골반은 언제 커지는 거야? 엉덩이는 언제 커지는 거야? 이러면서 분명 선생님은 골반도 크고 엉덩이도 크신데 나는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커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근데 그대로다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원래부터 골반이 크신 분인 건가? 라는 생각이 요즘은 좀 들어요 세상에 세상에 그치만 나 진짜 열심히 다녔는데 허리를 더 가늘게 만들라고? 하지만 나는 먹고 싶은 걸 안 먹을 수 없어 이게 약간 남자들은 살 빼고 싶으면은 빼면 되고 찌고 싶으면 찌우면 되잖아 근데 여자는 살 빼면은 그 불운 럭키 포인트가 쌓였을 때는 가슴도 같이 빠진단 말이야? 내가 뱃살 빼고 싶은데 가슴까지 빠지면은 다이어트하는데 오히려 손해거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우유를 많이 먹으면 해결된다고 아니 그럼 유낭불내증인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가슴이 커지라고 매일 2시간씩 필라테스를 하라고? 매일 2시간씩 필라테스를 하라고? 너무 시간이 많이 들잖아 매일 2시간씩 어? 스피치 학원을 다녀도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매일 2시간씩 그 뭐야 춤 학원을 다녀도 춤 잘 추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근데 그 시간에 그 필라테스를 해가지고 골반 큰 사람이 되라고? 하 너무 귀찮다 너무 귀찮다 나 스피치 학원 이제 끝났어 수료했어 수료 졸업했어 졸업 잘했죠? 고맙습니다 앞머리 괜찮아요 님들? 좀 좀 요상한 것 같긴 하네 좀 요상한 것 같긴 하네 그래? 앞머리도 이상하고 옆머리도 이상한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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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하러 지금 떠납니다 어머 수련할래? 자 보냅니다 수련할래? 수련자 직업 특성상 힘들긴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고질걸요 특히 뼈 쪽은 음 슬프다 왜 필라테스 다녀봤어 투수? 아니 근데 깔련을 요즘 너무 깔련만 해가지고 덤런 오랜만에 한건데 내가 이 가발을 저번주에 쓰고 안 써버릇했더니 얘가 조금 마탱에 가있네 영도 보겠습니다 미성년자를 꼬시는 수련수련 아 방금 이렇게 썼어 아니 제목이 이렇게 이상하잖아 첫인상 보자마자 찢었어요 처음으로 한거랑 많이 저쪽 피고하다가 혜택이 열려있는데 단어가 여기 있어 그냥 청순 그렇대 저게 청순이래 잘 챙겨줄 것 같은 동네누나 느낌? 아니다 착한 누나 동네누나 동네누나 남자가 좋아하는 이걸 맞춰주실 수 있는 바 같은 데에 가면 돼 많이 꾸미지 않았는데도 청순하고 섹시하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내 몸에서 다 들어간다 제가 관심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선을 받는 느낌을 즐기면서 같이 손잡고 굽고 싶은데요? 의자에 앉아있는데 저요 저 되게 설레일 것 같아 잘 나왔지? 눈을 뗄 수가 없지 캠판 잘 받았지? 캠판 잘 받았지? 평소하시고 파슴같기도 저때 얼굴을 개부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대기실에서 자꾸 아니 옆에 김유디님이랑 다른 분들 있는데 내가 했는데 자꾸 채딩을 얼굴 줄이고 택시하다는 말은 혹시 예쁘다는 말에도 저 학생들이 누군지 알아보셨나요? 저 학생들이 누군지 알아보셨나요? 못 알아보던데? 머리 한번 옮겨주실 수 있어요? 오! 이거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점점 더 잘했다 잘 나왔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나는 못생기게 나올까봐 너무 걱정했는데 그게 안 나왔어 나도 학생이었으면 아니 저것도 학생이라고 다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뭐 그 면접바마저가 평소에 있는거였을까? 아유 블루우시언니 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저거 찍을때 여러분들이 싫어할까봐 최대한 스킨십 안하고싶다 이래가지고 뭐 껴안는거 백허 이런것도 다 안하고 손잡는것도 안하고 최대한 막 권전하게 찍은건데 그런데도 틀때마다 어흫 쟤네를 다들 부러워하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들도 뭐 그냥 지나가는 남학생들 중에 남학생이라는 이유로 골라서 한게 아니라 뭐 많이 이렇게 해서 네 된거에요 됐습니다 근데 촬영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힘들긴 했어요 저거 한 일주일 됐나? 올라간지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에잠 에잠 아유 아헤 게임부록 은 한 1,2주 후에 나올걸? 곧 나오지 않을까? 흐흠 고맙습니다 아유 블루오션자 뭐보고 싶어요? 여기 제 메뉴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게에요? 오늘? 무슨 날? 오늘? 9월 23일 오늘은? 중간고사 보는 날? 오늘은? 아니 오늘은 고등학생 중간고사 보는 날 아 수련수련 팬미팅 전날 우기 생일이라고? 아니 미친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내가 나 아닌 사람 중에 생일 외우는 사람은 김남이랑 티파니밖에 없어 그럼 제가 마이백 이렇게 한번 조질까요? 수아트하 어제 괜찮게 날 보내주시나요? 아 스티만고사님 그하 어제 저 연습했어요 연습한 5시간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팔을 딱 드는데 여기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열심히 했구나 오늘 새봄주 생일이라고? 아 진짜? 헐 대박이다 아 맞아 맞아 어제 무슨 약간 아이돌 옷 입고 방송하시는 거 봤어 맞아 맞아 아 그렇네 아 고맙습니다 그럼 잠깐 마이백 보여드릴게요 소니쇼님 생일? 아니 그거를 그거를 혹시 내가 왜 아니 그런 난 약간 근데 그 뇌 안에 별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잡아놓고 살지 않아 그냥 생일 되면 축하드립니다 하고 생일 선물 챙겨드리고 인사하고 가서 그걸로 충분하잖아 그걸 내가 딱 이렇게 외우고 다 막 소니쇼님 생일? 몇 월 며칠 이렇게 몇 년도 이거 다 외우고 다 아니요? 야 돼? 아니 그래야 돼? 아니 너무 어려운데 앞으로 외우겠습니다 앞으로 외우겠습니다 4월 15일이라니 제가 탈락했네요 아 이걸 모르다니 암튼 마이백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팬미팅 드디어 다들 잘 공지 받았지? 솔직히 수련장 생일은 외우기 쉽긴 해 아니 근데 진짜 인정 나는 솔직히 이름도 외우기 쉽고 생일도 외우기 쉬워 너무 내가 특이한 거지 사실 아 생일이 12월 26일이세요? 근데 12월 26일 생일이 많대 왜냐면은 그 뭐야 그날 다들 출근을 해가지고 그 같았는데 막 크리스마스에 쉬고 26일에 출근해가지고 막 낫는다고 막 그랬어 그리고 나는 뭐라 했지 엄마가 내년 98년도로 나를 낫는 거를 미루려고 했는데 내가 예정보다 일찍 나와가지고 그래서 97년생이 된 거라고 하더라 개손해 개손해 한 살 손해 원래 들으면 25살인데 그치 아 이게 뭐가 부러워 안좋아 안좋아 마이백 보여드릴게요 그니까 아 좀만 더 늦게 태어날걸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시어 마이백 보여드릴게요 오늘 몸매 좀 괜찮은데? 아닌가 착식인가? 네 multiples 오 If you wanna sit and dance to be like that My mind is so bad, oh my god then Okay, I'll show you what's in my path Just grab five diamonds in my path If you wanna sit and dance to be like that My mind is so bad, oh my god then Okay, I'll show you what's in my path Uh-oh, do you like it? My voice은 내 말을 모여갔대 Uh-oh, just like it 세상부터 말을 많이 모신 못지 이상하지 않는 무대에 못든 범에 내는 빛 빛나지란 말을 나를 빼고 다 금지 I'm a good night guy, 모두 나를 위한 밥 속한 vibe, sugar high, 맞춰봐라 모두 다 Don't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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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다 trumble, yeah 이 voice 있는 drum, 내가 no listen up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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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eslie, I'm bumble 비, 그냥 후, 들어가봄, 나는 원 Do I never have to go, babe K,의 자 sued,ame, 쏟아p 마이 러블를 그만 두들겨 넣어 머리들 멍청이들과는 오늘 머리 전혀 달라 you know 랩랩 딸무치 마이팬 If you wanna sit and dance to be like that 마이마라 so and oh my god damn Okay I'll show you what's in my head 랩랩 딸무치 마이팬 If you wanna sit and dance to be like that 마이마라 so and oh my god damn Okay I'll show you what's in my head 다 배운 거 no no Couldn't say I'll show you what's in my head And you'll show you what's in my head Do you want me to put it in her head I'm a cool lady You know what I want I'm a cool lady You know what I want I'm a good boy Baby Nookin' the jealousy But that's too early May I get everything I want you to put it in my head If I put it in my head Only even if I put it in my head So I'm gonna show you what's in my head It's a wrap It's a wrap It's a wrap It's a wrap 고맙습니다 내일이 팬미팅이라니 반갑습니다 우기 생일 축하해 아 진짜 아니 내 방에서 우기 생일을 뭐 괜찮아 그래 우기는 인정이지 그래 우기야 생일 축하해 고맙습니다 우기 우기가 뭐야 그거 막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니냐 그거 막 크리스마스의 악몽에 나오는 거 아니냐 아 그래? 니들 크리스마스의 악몽 다 안 봤어? 거기에 약간 어떤 지방이 닮은 괴물 나오는데 걔 이름이 우기 우기일걸? 우기부기인가? 약간 이런 아 부기 우기인가? 이런 이름이었던 거 같아 맞습니다 저도 아기 때 팀 버튼 좋아해가지고 봤어요 그렇네 지금 생각하니까 허기믹이랑 좀 비슷하네 근데 내가 진짜 가짜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런 캐릭터가 있었어 진짜 있는디 호잉 머리 반묶음 할까요? 띵 어때? 띵 띵 아예 올린 머리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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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는 어디예요 내가 볼 수 없다고 뒤에 있어도 잘 보이시라 그래서 늦게 와도 전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딱 딱 DIOT 딱 기 spee 무대가 여기 있으면 자리가 이렇게 계단처럼 계단처럼 있어야rados 뒤 늦게 오는 사람도 앞에 있는 사람도 다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다 그래서 느긋하게 오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만 안하면은 흠 그치 나도 딴거는 다 괜찮은데 자리를 좀 더 넓은 곳으로 빌릴걸 늦게 오면 바닥에 누워서 보나요? 늦게 오면은 좀 다닥다닥한 데서 봐야 돼 내일 팬미팅 생중계 있나요? 생중계가 한 두 시간 정도 있고 나머지는 오프라인으로 갈 거야 왜냐면 애들이 약간 조금 온라인 하면 좀 더 부끄러워하는 애들도 있고 나도 뭔가 오프라인이 좀 더 편하니까 아무튼 준비 열심히 했고 신곡도 있고 굿즈도 제가 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굿즈가 몇 개 있는데요 휘지아 다 모였어 휘지아 여기 On 이제야 집닦이버섯 어떻게 안 세워지냐? 휘지 아 willkommen 휘지아 휘지아 휘지마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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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릴 스탠드 이 소리 아크릴 스탠드 제가 팔 굿즈는 4개 그리고 그냥 무료로 뿌리는 스티커 무료로 뿌리는 거는 얘네들 어디갔어? 무료로 뿌리는 애들은 이 스티커들 수련수련 시티팝 분위기 스티커 정사각형 수련수련 시나모로를 안고 있는 스티커 수련수련 온천 스티커 그리고 야령코련 토끼 스티커 4개 다! 인당 4개씩 제가 넉넉하게 뽑았어요 200개씩 뽑아가지고 청년의 날에 한 50개씩 줬거든? 그래서 이거는 한 150개씩 있을 거야 이거 다 가져가 인당 4개씩 가져가시고 다음에 파는 맞습니다 인당 4개 파는 굿즈는? 우선 이 아크릴 스탠드들 이 두개 이 두개는 팝니다 우선 첫번째 원피스를 입고 있는 야령코련 두번째 비키니를 입고 있는 야령코련 이렇게 두개는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보이시나요? 이거는 실제 수련 수련의 10분의 1 크기로 만들어져서 16.8cm 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 중간에 코너가 있을 거예요 얘를 주는 코너가 얘는 비매품입니다 못 삽니다 왜냐면은 원가가 너무 비싸서 많이 뽑을 수가 없었어요 3개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두시면 참 좋겠죠? 야령코련 토끼 완전 귀여워요 부모님이랑 있어도 부모님이랑 살아도 여자친구랑 살아도 그냥 일반인인 척하고 집에 두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머그컵 자 수련수련 머그컵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쪽에는 커버로 이렇게 차를 마시는 수련수련 한쪽에는 밥그릇에서 밥을 먹는 수련수련이 있어요 이걸로 두가지 그림 중 마음에 드는 쪽으로 드시면 되고 네 이건 제가 그렸습니다 얘는 개당 15,000원을 팔거고 얘는 개당 3만원 얘는 비매품 얘는 비매품 스티커는 공짜 네 감안하셔서 오늘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싸다고? 이게 원가가 이게 만원이고 15,000원에 파는 거 원가가 이게 25,000원인데 30,000원에 파는 거 또 25,000원인데 30,000원에 파는 건데 이거는 원가가 한 65,000원? 그랬어 이게 오른쪽으로 크리스로 더 비싸더라고 그래서 이걸 팔고 싶었는데 못팔했습니다 원가가 비싸? 아니 근데 경매하면 너무 약간 상업적인 느낌이 되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한정판입니다 사진 찍어서 문방구에 코팅해도 아니 이게 코팅도